헤라클래스 A 은화는 가시광선으로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하게 별들이 펑퍼짐하고 동그랗게 모여있는 타원 은화입니다. 하지만 이 은화의 진짜 매력은 전파로 관측했을 때 볼 수 있는데요. 전파 관측 결과를 여기에 함께 덧붙이면 은화 바깥까지 멀리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독특한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화가 품고 있는 블랙홀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양쪽으로 강한 에너지 제트를 토해내며 남긴 흔적이죠. 이런 블랙홀의 제트의 규모만 100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처럼 전파로 관측했을 때 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제트를 토하는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화를 전파 은화, 레디오 갤럭시라고 부르죠. 이 흔적은 은화 전체를 벗어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지만 이젠 이 정도는 꼬꼬마 수준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최근 천문학사들은 총 길이가 무려 2300만 광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에너지 제트를 토해내고 있는 엄청난 은화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전체 규모는 거의 우리 은화를 일렬로 140개를 나열해야 채울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스케일이죠. 일개 은화 하나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에 남긴 흔적이라고는 정말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사실상 은화들이 길게 이어진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에 맞먹는 스케일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제트가 우주 공간에 남게 된 걸까요? 우주먼지 현저타임즈, 최근 발견된 우주 거대 구조를 꿰뚫고 퍼져나가고 있는 이 엄청난 블랙홀 제트의 존재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실 천문학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괴물 같은 전파 하나를 찾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낮은 주파수 대역의 전파로 우주 전역을 훑어보면서 사방에 길게 얽혀있는 우주 거대 구조 속 은화들의 필라멘트 지도를 파악하는 작업 정도를 수행하고 있었죠. 물론 우주 전역에 난폭한 블랙홀을 품고 양쪽으로 강력한 제트를 토해내는 은화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수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로파 관측을 진행한 결과 강력한 에너지 제트를 토해내는 은화가 8천 개나 넘게 숨어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특히 그 중엔 정말 압도적으로 거대한 스케일의 제트를 토해내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 전체 규모만 2,300만 광년이죠. 정말 우주 거대 구조급의 거대한 스케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의 전파 제트를 토해내고 있는 존재에게 신화 속의 거인 티탄의 이름 중 하나인 포르피리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포르피리온이 있기 전까지 가장 거대한 규모의 전파는 앞서 2022년 똑같은 연구팀에서 발견했던 알키오네우스라는 이름의 은화였죠. 그런데 다시 같은 팀에 의해서 그 기록이 또 갱신된 겁니다. 이런 거대한 제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천문학자들은 인도의 GMR티마 환경 그리고 우주 전역의 먼 은화까지의 거리를 재고 지도를 그리면서 암호 개너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관측을 진행하고 있는 대시 프로젝트의 연구팀과 협력해서 이 거대한 제트를 토해내고 있는 은화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특정해냈죠. 그 범인 은화는 우리 은화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무거운 진량을 갖고 있는 아주 거대한 은화입니다. 이 은화는 우리로부터 75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즉 우주의 나이가 대략 63억 년이었을 때 존재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은화입니다.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인 걸 감안하면 우주 전체 나이에 절반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존재한 정말 앳된 은화였죠. 이렇게나 초기 우주 때부터 이런 거대하고 강력한 전파 은화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우주 전역 저 머나먼 어둠 속에 훨씬 더 많은 수의 거대 전파 은화가 아직 숨어있을 거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아무리 은화 중심 블랙홀이 뿜어내는 제트가 거세더라도 그 규모는 최대 500만 광년을 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제트가 멀리 도달하면서 그 세계는 약해지기 마련이고 또 은화 바깥 은화와 은화 사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또 다른 가스 입자와 부딪히면서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포르피리온 은화의 전파 제트는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를 뚫고 나올 정도로 정말 2천만 광년을 넘는 엄청난 스케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제트가 흩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끝없이 양쪽으로 곧게 날아가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우연하게도 이 블랙홀 제트가 나온 방향에 별다른 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아주 거대하게 텅 빈 보이드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제트가 만약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 쪽으로 뿜어져 나왔다면 진작 다른 은화, 가스 물질과 부딪히면서 흩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텅 빈 거대 보이드로 나온 덕분에 계속 에너지를 잃지 않고 멀리까지 나왔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이런 거대한 스케일까지 블랙홀 제트가 끊이지 않고 계속 꾸준히 나오기 위해선 그 은화 중심에 살고 있는 거대의 블랙홀이 수십억 년 이상 멈추지 않고 물질을 집어삼키는 아주 기나긴 먹방을 계속 찍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블랙홀이 수십억 년 넘게 먹잇감을 다 소진하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토해낼 수 있는 건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죠. 블랙홀의 에너지 제트는 수억 광년 규모의 우주 거대 구조에 펼쳐져 있는 은화 간 자계장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전화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은화 중심에서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이죠. 양쪽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블랙홀 제트는 일종의 우주 자계장을 따라가는 우주 나침반이 되는 셈입니다. 흔히 간과되곤 하지만 사실 자계장도 은화가 반죽되고 우주 거대 구조가 골격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은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서 그 주변 자계장의 형태와 분포를 파악하는 것처럼 블랙홀의 제트와 그 흔적이 퍼져나간 형태를 보면 우주 거대 구조의 골격을 만들었을 원시 자계장의 존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뱅 직후 랜덤하게 퍼져있던 우주 속 초기 입자가 서로의 중력과 주변 자계장을 따라 흘러가면서 조금씩 밀도가 올라가고 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려하게 구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얼핏 보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예쁘게 보이려고 만든 인공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슈퍼컴퓨터를 몇 개월에서 몇 년간 돌려서 나온 엄밀한 계산 결과를 그대로 비주얼라이즈한 결과일 뿐이죠. 참고로 이런 계산을 우리가 매일 쓰는 일반 노트북으로 하려고 한다면 20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구현된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의 과정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높은 밀도로 반직된 우주 거대 구조의 매듭 속 육중한 은화에서 사방으로 무언가 터지듯 에너지가 발산되는 모습이죠. 이것은 바로 초기 우주에서 왕성한 먹방을 찍으면서 사방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었을 블랙홀을 품고 있던 은화가 남긴 흔적입니다. 순식간에 많은 양의 가스물질이 은화 중심 블랙홀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폭식을 해버린 블랙홀이 사방으로 둥글게 에너지를 토해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변의 가스밀도나 온도 분포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주 전체 진화 관점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거센 용트림을 해버린 은화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에 우연하게 용트림을 직접 맞아버린 이웃한 은화도 자신이 품고 있던 가스물질을 빠르게 잃어버리죠. 신선한 가스물질을 갑자기 잃어버린 은화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어린 별을 만들 수 없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은화가 되어버립니다. 흔히 은화의 진화를 연구한다고 하면 은화도 별처럼 수명을 다 마치고 진화가 끝났을 때 터지거나 사라지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물론 엄밀하게 보면 개개의 별과 달리 은화 자체가 뻥 터지거나 폭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별과 달리 은화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원래 있던 은화가 사라지진 않죠.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은화 전체가 어둡고 힘없게 늙어갈 뿐입니다. 하지만 폭발이란 단어의 정의를 좀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 본다면 예를 들어 전파, 가시광, 적외선, 자외선 등 다양한 파장에 걸쳐 순식간에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정도로 정의한다면 은화도 충분히 폭발 가능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죠. 은화 중심 강력한 블랙홀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방에 민폐를 끼치고 흔적을 남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은화 중심에 살고 있는 블랙홀은 자신의 영향력을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우리 우주 전체, 또 우주 거대구주의 진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우린 오랫동안 미지 영역으로 남아있던 우주의 자기장을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또 다른 아침반 블랙홀의 제트를 활용해서 그 방향을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주먼지 현사타임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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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